아 추워 왜 이렇게 춥냐 진짜 맞아 학교 너무 추워 야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압수 안당하게 조심히 다녀 나도 저번에 담요 압수당했어 야 킴바다 너 누가 교복에 담요 들고 다니래 야 압수 내놔 아 선생님 너무 추워서 그랬어요 제발 봐주세요 한번만요 압수당 졸업할 때 찾아가라 알았어 아 교실 추운데 담요 압수당했어 짜증나 난 교실 덥다 더워 왜 이렇게 덥냐 내꺼 입어 야 너도 춥잖아 괜찮아 이럴 줄 알았지 고마워 아싸 아우 추워 나중에 된장 떡볶이 쏠게 저 집중 attention please shut the mouse 우리는 수학여행을 갈거다 어디로 가요 쌤 돌면서 샤워하는 곳 네 그게 어디에요 워싱턴 대박 저희 워싱턴 간다구요 와 우리 해외 가는거에요 학교 클라스 대박 아니 내 소망이야 그건 우리는 깊고 작은 산골짜기로 간다 오 다람쥐 오늘 스타일 이쁜데 너도 스타일 죽이는데 인스타 갬성 난다 그러네 김바다 오늘 좀 이쁘네 오 뭐야 커피랑 김바다 너희들 꽁냥거려 자꾸 야 남자애들 선생님 인기척 느껴지면 바로 숨어 알았지 야 우리 왕게임 할래? 왕게임? 그거 어떻게 하는거야? 한번도 안해봤어 왕이 되면 시키는걸 하면 돼 안나면 벌칙이야 야 무슨 왕게임이야 재미없어 그냥 이야기나 해 왜 해보자 수학여행와서 게임해야 재미있지 해보자 어 내가 왕이다 아싸 2번이랑 5번 키스 어 나 2번이야 5번 누구야? 헐 5번 나야 어 그럼 구두랑 바다 걸린거야? 헐 대박 하하 이거 좀 긴장된다 야 부끄럽다 그래도 게임이니까 뭐 어? 그치? 어 어 음... 하 잠깐 이거 흑기사 이런거 있냐? 나 흑기사 할래 뭐? 야야야 잠깐 나 거절건 없냐? 남자랑 입맞출하니 오버하잖아 야 나도 원하지 않거든? 나도 싫지만 더 싫은걸 참기 위해 하는거야 더 싫다니? 구두랑 입맞추는게 더 싫다구? 으아악 으악 야 누가 이렇게 시끄러어 빨리 앉아? 떠들지 말고 자 검사에서 걸리면 다들 벌점이야 허! 야 선생님 오시나봐 숨어! 다들 누워 누워 자는척해! 급하게 숨다보니 같이 숨어버렸잖아? 어떡해 너무 가까워 숨소리도 다 들려 선생님 갔나? 헉 헉 저도 모르게 가깝고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서 입을 맞춰버렸어요 커피랑 저는 수학여행에서 게임을 하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지금은 잘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수학여행 수련회 썰이 있나요?